유명하지 않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피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어리얼 어쿠스틱입니다. 10T라는 모델로 구형 모델들 중 플래그십에 해당을 합니다. 다양한 컬러가 존재를 했었고요. 당시 상당한 경쟁자가 왓드퍼피 5.1이었는데요. 일단 단독으로 저는 두 곳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녹음 영상은 정보란과 덕후정 덕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위쪽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분리되고 아래쪽 우퍼가 따로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적 포인트 먼저 보실게요. 하이엔드 스피커를 더 쉽고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조금 더 빠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오디오 씬에서는 상당히 많다. 자동차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마이너한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디오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에어리얼 어쿠스틱은 가격을 무기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고고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형태는 올라운더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와 하부가 나뉘는 이중구조고요. 후면 포트 가지고 있습니다. 멍려한데요. 부드러움을 아주 절묘하게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이엔드 스피커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부드러운데 편안하다, 선명한데 아름답다, 감동적인데 분석적이다. 뭐 이런 함께 존재하기 힘든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을 두 개를 합쳤을 때 하이엔드라는 말을 비로소 붙일까 말까 해주는 거고 세 가지 정도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10T는 두 가지는 기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인데 이게 막 스케일이나 파워풀한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플래그십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위적인 부분이 미국 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에어리얼한 부분을 회사가 이름으로 채용했을 만큼 어느 정도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 편안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감돌게 하면서 10T는 플래그십인 만큼 규모가 좀 있는 정도의 형태라. 그런 부분이라 매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진 않아요. 장점은 다양한 고급 기술과 유닛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리고 구동이 이런 급의 스피커가 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앰프에도 천만원 이상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기종들이 있다고 하면 10T도 쉬운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등급에서는 가장 쉬운 쪽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구동이 좀 쉽고 운용이나 이동도 좀 편하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이유의 중형적인 부분들을 참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어찌 됐거나 미국 제품이고 상당히 큰 방에서 큰 거실, 장르는 구분 없이 다양한 장르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만 하고요. 비주로 하이엔드형 브랜드의 플래그십입니다. 어쨌든 이런 레벨에 있는 스피커를 이 정도 가격대에 중고 가격 시세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래그십 스피커를 원하지만 매칭과 세팅에 유연함이 있기를 바라시고 또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 중대형, 중형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기종을 방 같은 데서 야간에 조용하게 들을 때 약간 부담이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 중간 볼륨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저에게 양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소음량, 아주 정말 늦은 시간에 잔잔하게 깔아서 들을 때에도 저음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나와주기 때문에 이 점이 층간소음으로 거슬리는 정도가 아닌 작은 볼륨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볼륨을 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갈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덜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행동사를 다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멋지다 혹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상부 쪽에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쪽은 경쟁자인 와트포피처럼 독특한 돌 같은 합성 돌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좌우로 회전이 되는데 이러한 BNW 매트릭스라든가 KF-105, 107 같은 모델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 반경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안 드리고 토인과 토아웃을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정밀한 스위스 팟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고요. 1인치 정도로 보이는 티타늄 돔 트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속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재질 자체가 딱 보시면 사이트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트위터에도 엣지가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두텁게 만들어져 있어서 유연하게 좀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명한데 구동이 어렵지 않고 유연한 느낌을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레인지는 5인치 정도 돼 보이는 캘블라, 듀얼 캘블라 방식을 사용한 존재감 있게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엣지가 상당히 무른 타입입니다. 우퍼는 10인치가 조금 넘습니다. 10.7인치 정도가 되는 우퍼인데요. 양감이 제법 있고 역시 엣지가 상당히 부드러워서 소음량에서도 잘 움직여주고 대음량에서도 존재감 있는 풍성한 점을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뒷모습이에요. 후면덕트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KF107이나 105보다 가격이 더 높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더 우수하고요. 아웃트래거가 자주 보이실 텐데 이건 기본은 아닙니다. 따로 장착을 한 거고요. 특징이 이렇게 머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꼽는 방식이고 왜냐하면 KF105, 105, 107가 굉장히 비슷한데 쇠 봉이 상당히 길게 자리 잡고 있고 저기에 완충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끼워서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BMW 매트릭스 801 예전에 리뷰했었습니다. 위에 링크 한번 드리겠고요. 105도 거의 같은 105-4와 22가 거의 동일하고 107도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훨씬 더 고급지게 완성을 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그렇지만 오히려 비교는 미국제다 보니까 와드퍼피 5.2가 많이 됐었습니다. 7,000불과 15,000불로 거의 두 배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나란히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소리 성향은 굉장히 동급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고역에서의 영롱함은 와드퍼피가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되지만 10T가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미드레인지에서의 중역대에서의 그런 막갈람에 있어서는 거의 호불호가 나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저역의 형태도 양감물을 위주로 가져가는 두 제품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음량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10T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10T는 모니터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겸비한 너무 과하게 나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규모 있는 형태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고 와트퍼피는 조금 더 화려한 부분들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점 포인트 보겠습니다. 모범적인 스타일이라 약점을 지적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적인 성향이 있는 중형 독특성이지만 그래도 매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이 2급에서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역은 양감형으로 풍성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이 작은 공간에서 쓰시는 분들은 약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도 쉬운 편이고 하지만 저역이 단단함이 좀 빠져요. 그래서 풍성함은 너무 쉽게 나오지만 아무 형태에서도 나오지만 단단함까지를 추구하신다면 좀 더 뛰어난 강력한 파워 앰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추층은 특정 장래에서 매우 매력적인 특성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전대역이 잘 나와주는 스피커보다 저역이 좀 아예 잘려버렸거나 초극이 끊어졌거나 이런 제품들, 딥이 많거나 피크가 많거나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매우 매력적인 특성을 갖거든요.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플랫하면서도 풍윤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가미된 선명함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고요. 저형 양감이 많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소리보다 브랜드나 유명한 것이 우선인 분들에게도 좀 비추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마음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어처 만들면서 와트퍼피도 미니어처 만들고 어열열우스틱 10T도 미니어처 만들어서 이렇게 나란히 나서 같이 새끼를 낳은 듯한 소리 잘 납니다. 딴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주간평가 등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올라운드 성향을 찾고 계신다면 A 플러스에서 S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리스마와 러그로움을 함께 원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플래그십 들여가지고 가정에서 약간 애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는 있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면에서 저는 그 부분에서 S를 드리겠고요. 감각적이기나 음악적인 매력에 아주 집중된 그런 부분도 원한다면 B 정도 드릴까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플래그십은 이제 현행기로는 20T가 있습니다. 20T에서도 S2까지는 하는데 외형적으로 차이는 없고요. 그런 그 외에 7T, 6T 이런 모델들도 상당히 좋은 기종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